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들병원 이상우 회장은 친여권 인사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들병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인사들이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들병원이 지금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 과정에서 보증 문제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우리들병원이 대출을 받은 시점은 이제 2012년 12월 그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요. 2017년에도 976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자양국당은 대출 승인 과정에서 여당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해서 특혜 대출이 이뤄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대출 심사 규정을 보면 개인 회생 경력자의 경우에는 연대보증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2012년 초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 회장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한 달 만에 철회한 점, 또한 개인 회생 경력이 있음에도 대선을 앞두고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에 이 회장이 신한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 계약에서 빠지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른바 3대 친문 게이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자양국당이 3대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이 회장이 여권, 특히 친문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임을 이용해서 국책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인데요. 야당 의혹 제기에 이름이 거론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또 정재 의원 등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 원장은 심 의원에게 씨로 응수를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해명이 궁금한데요. 이상호 회장의 개인 회수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어떻게 대출을 승인했나요? 네, 일단 정면으로 의혹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상호 회장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수의 경력이 포함된 신용유의정보를 조회를 했는데 등록 이력이 없었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담보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1,400억 원의 대출이 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출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 방식이 자산담보부증권, 자산담보부기업증권, 즉 ABL, ABCP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보면 담보 자산의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5년간의 미래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병원 건물 부동산 평가액 973억 원에 5년간 우리들병원의 미래 수익을 더해서 담보 자산 평가는 대출금의 6.7배인 9,38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회장이 신회장과 맺은 연대보증 계약에서 이 회장을 뺀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신한은행과 맺은 연대보증 계약이 문제가 되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증 명단에서 빠졌다는 의혹인데요. 해당 연대보증은 이 회장이 동업자였던 신 모 씨와 공동으로 받은 260억 원 규모의 대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 모 씨는 여기에 대해서 신한은행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 회장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문서 위조라든지 사금용 알선 등의 혐의로 대출 담당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금용 알선을 제외하고는 다른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이 빠진 것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1차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또한 해당 대출은 기업 대출이었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이 됐는데 당시의 규정을 보면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개인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신한은행이 대출했던 260억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리해 회수를 했다는 은행 측의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해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치적 공방은 끊이지 않겠군요. 손흥 기자 잘 들었습니다.